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4월 학력 평가를 치렀어요. 성적이 어떨까 상당히 궁금한데 그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명의 개별적인 성적 너는 몇 점이구나, 너는 몇 점이구나 보다는 무엇을 틀렸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이 시기에 어디까지 진도를 나아갔는가?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이 시험을 치러서 얼마만큼의 결과를 만들었는가? 선생님 저 아직 진도 다 못 나갔습니다. 4단원까지만 나갔거든요. 근데 다 맞췄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걸 못 풀어서 예를 들면 30점 후반대입니다. 훌륭합니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틀렸는데, 하나 틀렸는데 선거 문제입니다. 아직 선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기가 막히죠.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다만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30점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진짜 뭐 어쨌거나 완강을 했는데도 20점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를 깨달으시는 게 좋죠. 아, 이거 한 번으로는 다져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선생님이 총평이지만 생뚱맞겠지만 요즘 들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의 가사를 외운다더라도 한 번에 안 됩니다. 절대로. 한 4분, 5분밖에 안 되는 그 곡의 가사를 외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이고 자주 들어왔는데 그걸 외우겠다 덤비면 그것도 한 번에 안 외워져요. 절대로. 근데 하물며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 그냥 한 바퀴를 돌았어. 한 번 들은 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합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음악의 가사 내용이 어떤 멜로디랑 상관이 좀 관련이 있어. 사랑 노래야.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가사 내용에 연결고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당장 못 외워도 한 번 들으면 대충 이런 식의 음악이구나. 이런 가사구나. 두 번 들으면 뭔가 선명해지겠죠. 그 다음 선명해진다는 게 어느덧 나중에는 안 들리던 가사도 딱 들려요. 안 들리던 가사가. 그래서 반복에 반복을 해줄 것을 이건 조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시작부터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정법을 시작을 했어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그것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다져주면 이제 6월 무의평가와 9월 그 다음 수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만 봤다. 어 나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 지식 가지고 문제를 못 풀 거거든요. 비록 5월 달에 치렀지만 정확한 명칭은 4월 학력평가 이 시험에 대한 총평을 할 건데 우선 단원별 출제비중 3 43442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나올 겁니다. 6월 달에는. 뭐가 빠져있냐면 여기 법치주의 문제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법치주의 체크하고 6월 무의평가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쭉 가서 442 여기서 보면 뭐 4단원에서 나올 주제들이 다 나왔고 5단원에서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제 뭐 어려운 문제들을 뽑아봤어요. 이 어렵다고 하는 건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어렵게 풀었습니다가 아니라 전체 수험생들의 이 입력된 데이터를 보니까 선거 게임 가장 힘들었고요. 여기 20번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할 수 있죠. 아니 선거 문제는 여러분 선거 문제는 꼭 20번이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평가원이 출제할 때도 어떨 때는 둘째 짱이 낼 때도 있고 셋째 짱이 낼 때도 있고 마지막 짱이 내는데 20번이 아니라 18번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첫째 짱은 아닐 거예요. 첫째 짱이 선거를 내지는 않을 거지만 하지만 이거는 지금 뭐 15번에 내든 8번에 내든 상관없이 우린 이 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풀 것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시고 그 다음 헌법재판소 문제 엄청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너가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나름 잘 냈어요. 그래서 학력평가 문제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출제자분들 출제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거 보시면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정말 뭐랄까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냥 이제까지 냈던 것에만 익숙해서 문제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잘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이 엄청 많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DM으로 혹은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 문제 왜 이래요? 아니면 제 점수가 이런데 이거 왜 이럴까요? 라고 물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창과 방패의 대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개념으로 창으로 찌르려고 해도 출제자가 엄청난 방패를 가지고 막고 있으면 잘 안 뚫리거든요. 그럼 반대도 있죠. 출제자가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한테는 방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방패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겠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쭉 읽다 보니까 국제연합 이거 많이 틀렸잖아요. 이건 진도를 다 못 나가지 않았을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6월 모의평가절에 내가 한 바퀴를 다 돌려야 되는데 아직도 4단원까지 밖에 못 끝냈다. 4단원까지 끝냈 것도 잘하긴 한 거지만 6월 모의평가의 이 진검승부 갈고 닦았던 실력을 뽐내고 싶은 그 6월달 모의평가에서 성적을 내려면 일단 한 바퀴는 도우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분석 및 해설강의 할 때 여기는 아홉 문제 중심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할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강의 도중에 했던 문제풀이의 접근법 스킬러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모든 시험은 스킬러의 혹은 선생님의 개념 혹은 선생님의 강의 내용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의 강의 목표 중 하나거든요. 왜? 증거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야 이렇게 풀면 풀릴 거야. 이게 선생님의 하나의 주장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주장을 떠받을 수 있는 증거는 3월달에도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그 다음 4월 학평 이번 시험 충분한 증거 증거 수집하는 거예요. 어 맞네. 이렇게 풀리네. 이렇게 풀리네. 이렇게 풀리네. 수능도 이렇게 풀리네. 그럼 수능신을 여러분들 잘 치른 겁니다. 만점 딱 받겠죠. 그래서 일단 정답률 낮은 문제 중심으로 스킬러 꼬박꼬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냥 이름만 멋지게 지은 게 아니고요. 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스킬들을 이제 다양하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모아서 한 문제 한 문제마다 한 땀 한 땀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요청은 1번부터 20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1번에 뭐 정치의 의미 이렇게 붙이겠죠. 아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2번 문제에도 뭐다 3번 문제 뭐다 5번 문제 정부 형태 6번 문제 통치기구 이렇게 붙이는 연습을 해두시면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은 단원 분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단원 분류가 되기 시작하면 어느덧 모의평가에서 평가원이 딱 출제하는 게 어 잠깐만 이거 어디다 배치해야 되지? 어떤 주제라고 말해야 되지? 애매한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단원별로 통합해서 내고 있구나. 법치주의랑 죄형법정주의랑 묶고 법의 인형까지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겠구나. 기본권이랑 헌법재판소를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 통치기구 이것도 국회만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대통령과 묶어서 내는 거구나. 법원만 따로 내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랑 묶어서 출제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이건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 해드리긴 하겠지만 준비는 이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준비는 이렇게 해서 몇 단원에서 출제된 거냐 정답률 몇 퍼센트냐 다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꼭 보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1등급이 44래요. 예상 예상 예상.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르는 거 맞지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내용 자체 이 결과 자체가 6월 모의평가의 성적을 아주 제대로 제대로 예측하기는 곤란할 겁니다. 왜? 여기에는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의 데이터가 직접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무엇 하나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주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선거게임 원래 힘들었죠. 헌법재판소 원래 어려운 거였고요. 국제연합도 많이 틀리는 주제가 맞아요. 근데 이건 배웠으면 딱 풀리는 주제인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갔을 수 있고 정부 형태 문제 좋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의 권리 통치기구 등등 스킬러 적용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볼까 하는데 일단은 이거 말고도 이것도 있어요. 지금 주제가 나름 잘 설정이 돼 있습니다. 쭉 해서 잘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챙겼으면 하는 게 예를 들면 여기 국제연합과 그 다음 국제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 국제정치의 관점 여기까지는 꼭 보고 시험장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이거 놓치고 나중에 가서 6월달에 딱 했는데 막 6단원에서 두 문제를 다 날려먹은 거야.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선거게임은 선생님이 선거게임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슬슬 갖고 있을 텐데 아직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하세요. 6월 모의평가에 개념을 다지고 나서 선거게임은 뒤로 좀 미룰 것인가요? 아니다. 선생님 미루긴 뭘 미룹니까? 선거게임까지 다 하고 6월 모의평가에 선거 문제도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건 선택을 하시고요. 아직 개념이 좀 더디다 하는 친구들은 선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당장은 선거 고민하지 마시고 19문제를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스킬러들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 많이 하죠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1번부터 1번은 아니구나. 정치의 의미는 말고 5번부터 차근차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죠.